내가 그들에게 새로운 개명을 주겠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그대들을 사랑한 것처럼 나도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신성을 사랑하고 그 신성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나부터 남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고 있고 남들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들도 제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조화를 이뤄라. 이거죠. 내가 그대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대들도 서로 사랑하라. 만약 그대들이 서로를 사랑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대들이 나의 제자란 걸 알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해주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 제자구나라고 알 것이다 할 정도로 이게 제일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 위에 볼까요? 무엇이든지 남이 그대들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그대를 또 남에게 해줘라. 이게 황금률이죠. 옛날 로마 황제들이요. 이 말이 너무 좋아서 이 황금으로 된 데다가 새겨가지고 날마다 황금은 변치 않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변치 않는 인간관계 최고의 룰이다 해가지고 황금률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황금률은 후대에 붙은 이름이고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게 율법과 예언서의 골자다. 모든 성경의 골자다.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그럼 이 말을 왜 읽었냐. 서로 사랑하라를요. 우리는 감정적 사랑인지 이게. 그렇죠? 어떤 사랑을 말하냐. 양심적 사랑을 말합니다. 양심적 사랑. 단순한 감정적, 단순한 이성적 사랑이 아니라 양심적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양심적 사랑은 뭡니까? 내가 받고 싶은 만큼 남한테 해주는. 내가 상대방이라면 원하는 것을 먼저 들어주는. 그게 사랑이다 이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는 모두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하나님을 압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 장난 아니죠? 이분 사랑성애자시죠? 얼마나 이분 감동해서 이렇게 썼을까요? 그렇죠? 사랑합시다.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입니다. 예수님은 사랑꾼이고. 그렇죠? 빛은 빛의 사람 안에서 빛난다. 사랑 덩어리는 누구 안에서 빛나요? 사랑꾼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 안에서 빛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랑으로 충만해야죠. 충만해야죠. 아까 빛을 얘기했죠. 진리 얘기했으니까 이번에 사랑 얘기해 볼게요. 자명과 사랑은 하나입니다. 이성적 측면에서는 진리로. 감성적으로는 사랑으로. 그렇죠? 단순한 감성적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양심적 사랑이 감성으로 피어나는 거죠. 그랬을 때 사랑. 그리고 이 양심이 이성으로 꽃을 피울 때 단순한 이성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양심이 이성으로 꽃을 피울 때 진리, 자명함. 그렇죠? 그렇죠?